지금 레벨 90이고 드디어 3각성 상태에서 정복자 4명 뛰었습니다 이 4명을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복자를 잡으면 이제 사일러스가 나와요 네 사일러스는 이 숫자가 5가 되면 그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복자들을 4마리를 처치하면 숫자가 4가 되거든요 그 4가 됐을 때 숫자 4를 확인한 뒤에 정복자 4명을 잡으면 사일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숫자가 5가 완성이 되면 사일러스가 뜨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을 하자면 이제 숫자 4가 뜬 순간부터 정복자 4명과 사일러스가 뜨는 거죠 어쨌든 사일러스를 보기 전에 네 이거 한 바퀴 다 잡고 한 번 더 정복자 4명 잡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4를 본 뒤 4명을 띄우고 잡으면 이제 사일러스가 나와요 자 잡으러 갑시다 네 또 띄워야 합니다 한 번 더 띄워야 해요 가자 아 또 진흙간을 쳤니네 여기 보스 찾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lan을 치고 싶어 일단은 찾으러 가진 것을 찾아서 we found the mouse blocks we found the mouse 연락 we found the mo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보스같이 생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나저나... 야 또 여기서 또 보스 찾는 또... 숨은 그림 찾기를 또 해야 되는 건가...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와 너. 또 숨지 말고 봤어. 자 징조 잡으러 갑시다. 뭔가 스킬을 쓰는데... 어... 내가 골렘들 다 어디가 있었어. 오... 막 소환해 소환해. 여기 왜 이렇게 안죽어. 돌진 쓸거지. 오! 가서 들이받았잖아 내가. 별것도 안주면서... 세기는 왜 이렇게 센거야. 다 홈. 음...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어... 어... 충전 최대치. 이거를... 뭐가 뭐가 이상하게 붙어버렸네. 충전 소모를 안가면서. 이거. 충전 최대치라 할걸 그랬나? 사실 cuando... 그리운 전 الخ 포 시간을으시자. города 한도에 organ가 더Fun... 그랬더니... 계속 일단foner기를 휴대 coloca고... 참 끝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한게 아닌데 영상을 일시정지를 해야되나? 잠시 일시정지 자 수학 컨텐츠 방금 끝냈고 맞아 동복자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바란 나 왜 안피하고 스킬 썼냐 왜 이렇게 손이 꼬이지? 여기다 쏴 뭐야 왜 키 안 모아 뭐야 왜 키 모으는 척만 하고 안 쏘는거야 바란 끝 괜찮네 이거 일단 호모량 감소 해야겠다 나쁘지 않네 페리타니아 열어주시고 indo 이침 dann 나아가 근데 희생재단 했나? 왜 안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지? 희생재단 안 한 거 같은데 아니 의식재단 희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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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잠 희생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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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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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렛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꼭 재단 합시다. 계속 까먹는데 이번엔 없고 아찌리 금고 크록스 안녕 아 딜 들어가긴 했구나 딜 그럼 됐지 여기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갔네 조금 잡긴 잡았군 아 해야지 또 링크야 또 링크 또 링크 좋아 제일 걱정했던 드록스까지 잡았으니까 이젠 피하면서 잡아야하는 알혜지민 죽지 않고 잘 도망다니면서 잡아야하는 알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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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수렙지민 이젠 이 좋석 약해져 몇 번을 채워 يا 여기가 있는 건가요? 여기가 있는 건가요? 여기가 있는 건가요? quality esses 저는 잠시만요 이번에도 재단 빠지지 말고 빼먹지 말고 체크합시다 네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계속 까먹으니까 또 까먹었네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몹 잡아갖고 경험치 싸웠다 치죠 뭐 하우스 이거 중독 관련된 거였던 거 같은데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잘 도망다니면서 잡아 봅시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분력은 최대한 아껴주고 이제 가운데 장판 밟지 말고 잠깐 잠깐 뺐다가 다시 한번 와서 킬 한번 쓰고 자 이제부터는 또 뭐야 이제부터 도망갈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다가 각성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쪽에 4개 하지 않고 바깥쪽에 기다려봐 안쪽에가 14 부터 시작이고 안쪽에 안쪽에 4개 다 구하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바뀐 거 없어요 똑같이 6랭크로 네 번째 정복자들 다 처리했습니다 딜이 이제 점점 보스가 잘 안 죽는 빠르게 못 죽인다는 걸 느껴요 아 점점 내 딜이 부족해 보이는구나 이 부족한 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4각성? 5각성? 딜 수치의 변경점이라면 이제 몇 가지 없거든요 몇 가지를 메꾸면서 올라갈 정도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 다음 정복자 때 어느 정도인지 딱 체감을 느끼면 첫 사일러스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잡는다면 잡을 것 같아요 워낙에 몸이 단단해 갖고 일단은 50레벨에 드디어 4각성까지 왔네요 오늘 사일러스 띄우자 시간은 아직 이르니까 오늘 사일러스 띄우고 잡아 봅시다 방어 기재가 나름 출중하죠 방어를 조금 빼더라도 딜에 신경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일단 이렇게 해서 클리어